질량 관계의 예시로 나와있는 게 뭐가 있냐면 숯이 있어 숯이 있는데 12.0g 만큼 숯이 있어 이 숯을 갖다가 완전 연소시켰다 완전 연소를 시켰더니 거기에서 이산화탄소가 생기되 생성되는 얘 질량이 얼마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숯 12g 얘는 뭐에 해당할까 반응물에 해당하겠죠 얘가 누구랑 반응한 거예요 산소랑 반응해서 그 결과 누가 생겨 얘가 생겨 얘 얼마나 생길까 이거 찾으려면요 여러분들 기본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반응식을 써야 돼요 반응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반응식을 표현을 못하잖아 이거 못 찾아요.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기본은 뭐다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을 꾸밀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를 보면 반응물 생성물 다 주어졌거든 그건 반응식 꾸밀 수 있죠 반응물이 누구야 숯 있고요 완전 연소시켰다. 했으니까 얘를 누구랑 산소랑 반응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숯은요 화학식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거 알아두세요 숯은 이렇게 탄소 덩어리에 탄소 덩어리 씨라고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얘가 누구랑 만나는 거야 얘랑 만나서 완전 연소됐어 완전 연소돼서 거기에서 씨오 트 만 생겼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반응물이고 생성물이잖아요. 자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입자의 종류 개수 맞춰야 되죠 하나. 오케이 다 된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아마 상태가 고체겠죠 얘 기체고 얘 기체겠죠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제시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 완벽하게 써줬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숯을 십이 그램 만큼 태운대요 얘를 십이 그램을 태운대 그때 생성된 얘 질량이 얼마야 이렇게 지금 물어봐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 그치 반응식을 썼으니까 이 반응식에서부터 뭘 이용하는 거냐면 양적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양적 관계 어떤 거냐면 앞에 있는 개수비. 는 곧 뭐다 머릿속에 막 쪼르르 떠올라야 돼요 개수비는 부피비고 개수비는 분자수비고 개수비는 몰수비고 바로 그거 몰수비 몰수비 즉 뭔 얘기냐면. 얘 일몰이 반응을 하면. 얘 몇 몰이 생겨요라는 뜻이야 일몰 생겨요 몰수비가 일 대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나한텐 지금 수시 질량으로 제시가 됐지요 그럼 이걸 뭘로 바꿔. 몰수로 바꾸면 돼요 몰수. 되시겠어요 몰수로 바꿔 그면 몰수로 어떻게 바꿔요. 질량이 주어졌어 몰수 어떻게 바꾸죠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지 배웠잖아요 질량이 제시가 돼서 몰수로 어떻게 나누기 나누기 뭘로 얘의 일몰 질량 얼마. 십이. 씨의 일몰 질량이 십이잖아요 씨니까. 나눠요 그럼 얼마 나와요 일몰 나와요 일몰. 일몰이야 숯을 일몰 만큼 지금 반응시켰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개수비는 곧 뭐니까 몰수비니까 얘 일몰이니까 얘 몇 몰 생기겠군. 일몰 생기겠구나. 수십이그램이 따뜻하면 씨오 투가 일몰 생겨 그럼 이걸 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질량으로 바꾸면 되는 거지. 어떻게 바꿔 여기랑 똑같이. 잘 안 떠오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몰수는 질량을 일몰 질량으로 나눠라 지금 우리 이거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몰수는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씨오 투. 뭐만 알면 돼요 얘 분자량만 알면 되죠 집어넣으면 되잖아 얼마 사십사 집어넣어요. 따라서 얼마 나와요 사십사 그람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되시겠어요 응. 개수비는 몰수비 개수비는 분자수비 개수비는 부피비 이거 이용하는 거야 이거. 자 질량 관객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질량이 제시가 된다 뭘로 바꿔라 몰수로 바꿔다 몰수로 바꿔라 거기에서부터 내가 찾고자 하는 물질의 몰수를 찾아라 이걸 질량으로 환산해라 끝. 몇만 dingen 정의 읽을 때 사용할 수 있겠죠 physical 억수 한 번을 문의Sam cómo 부탁드릴게요 2학교 ph in le마무 Stillo 네. 저는이었어요. 수강 부활 수강 너무 위 What 수강